어? 어? 뭐야? 밤새 새소리예요. 듣기 싫으셨는데. 하세요, 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아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이렇게 노래를 한다, 막 무대를 한다. 뭔가를 한다는 생각보다 나는 열심히 일을 한다. 뭐가 됐든. 배워보세요. 거기 누구 없어. 유명하다고 소문이 난 유명가에 제가 오늘 출장을 나왔습니다. 다섯 분의 무대를 다 보고 제가 한 분을 선정해서 저와 함께 콜라보 무대를. 배워보면 나 주어리. 사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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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.